한글이의 TV 모바일 화면을 생방송으로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러티브인데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글로벌 IT 기업 DNA가 지난 8월 28일 미러티브 앱을 출시하며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러티브는 거울을 뜻하는 미러와 이야기를 뜻하는 내러티브의 합성어인데요. 라이브 스트리밍 앱 중 최초로 미러링 기법을 사용해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중개할 수 있는 신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미러티브는 스마트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공유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도 있고요. PC나 케이블 등 다른 기기를 연결할 필요가 전혀 없어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미러티브를 이용해 최신 유행 게임들을 플레이하며 시청자들과 함께 공략이나 게임 플레이 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바일 매체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러티브의 개발 PD인 준 아카가와는 간소화된 새로운 형태의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보이고 싶었다며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용해 친밀하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앱을 개발하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민 DNA 모바일 화면을 그대로 생방송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죠? 모바일에서 모바일로 거울을 비추듯 공유가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를 즐겨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